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김영춘 씨, 2018년부터 SNS와 문자서비스를 통해 기온, 강수량, 일세량 등에 관한 기상 정보를 매일 받아보고 있습니다. 특히 과수원이 탁 트인 평지에 있기 때문에 풍속에 관한 정보를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농장의 지형, 고도 등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상청의 동네 예보는 반경 5km를 대상으로 하지만 농장 맞춤형 조기경보의 경우에는 반경 30m 이내로 세분화시키는 알고리즘을 개발해 농장별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동네 예보가 5km 이내 모든 농장에 동일한 기상 정보를 제공했다면 이 시스템은 농장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농장 맞춤형 조기경보 시스템은 10가지의 기본 정보 외에도 위험 단계별로 장목의 품종과 생육 단계에 맞추어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현재 전랍도를 비롯한 24개 시군에 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2027년까지 전국 155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JTV 뉴스 정윤상입니다.